오늘 공연 어땠니? 오늘 공연 어땠니? 오늘 공연이 어땠니? 오늘 공연이 어땠니? 되게 너무 잘하셔서 고쳐 버렸어요 너 공연 어땠니? 저 공연이? 지금 찍고 있어요? 어 찍고 있어 오랜만에 공연하게 돼가지고 되게 긴장하면서 했는데 재밌었던 거 같아요 네가 몇 달 만에 공연하는 거니? 네 세 달? 세 달? 그 정도 됐어 야 빵은 12월 1, 2 따지면 더 된거지 그런가요 그치 요즘 공연 방이 다 사라져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라 바뀐 걸까? 그런 거겠지 소개했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봐 생각해봐 수고했다 오늘은 너 기타 정말 수고한 거 같은데 소매가 찬조 출연 기타를 워낙 잘 치고 기타를 워낙 잘 치고 아까 홍신은 한지 거의 1년 근데 오늘 코러스 되게 잘했어 맞아요 이 친구가 아주 잘하는 친구 이름이 뭔데? 장동민 예전에 스몰타운 멤버 아 예전 그럼 지금은 더 데이랑 안하니?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스몰타운 정규 멤버는 아니고 아 그래요? 조금씩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따로 뭐하고 있니? 저 혼자서 지금 따로 하는 건 없었어요 아 그래? 제가 계속 저랑 같이 하고 열심히 꼬시고 있습니다 잘 꼬셔봐 괜찮을 거 같은데 네 그쵸 잘해요 그래도 오늘 거의 스무 명이 계속 있었거든 아 정말요? 많을 때는 스물네 명까지 있었어 근데 제가 열심히 협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너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고 아 정말요? 노래 좋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신문하는 사람들이 잘 듣고 뭐 오늘 공연은 어땠어요? 한 서른 번 정도 여기서도 한 10번 정도 아 그래요? 초창기 할 때부터 계속 와서 저 약간 노래 늘지 않았나요? 요새? 그 연습하시면 안 돼요? 네 제일 마지막에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거 같아가지고 언제 같이 하냐고 물어봤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같이 아 그때 그랬던 거 같다 기억이 잘 안 나진 거 같아요 오늘 일요일 빵 공연을 되게 풍성하게 만들어준 거 같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요새 뭐 하냐? 그냥 다 오다니요 직장 다니고? 직장만 다니고 아직 그만 안 뒀어? 정말요 너 막 그 재작년에 막 그만둔다고 그러지 않았니? 어 한 번 옮겨서 아 옮겨서? 다 말씀하세요? 좀 잘 좀 해봐 스몰타운 네 네 어? 네 그만 나왔어요 네 올해는 공연 좀 해라 네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BN